아이씨 네 포인트 옮겨도 똑같은데요 이 정도 열심히 해도 안 잡히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걸렸나봐요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풀꽃남자 풀꽃 아니에요 풀꽃이에요 풀꽃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쭈리박이 아니죠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나온 것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시방 자네 지금 뭐하는게 네 그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잡아볼 고기는 잡히면 짜증나고 안보이면 보고싶은 네 뭐죠 네 맞습니다 땡이땡이 망땡이 다이어트중인 뱀댕이를 잡아볼건데요 요즘 시방에 베기베기 알베기 꾸미꾸미 주꾸미도 잡힌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우리 주꾸미는 더 살찌운 다음에 가을에 잡아보는 걸로 하구요 오늘은 그립고 그리웠던 우리 땡이땡이 망땡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모르죠 망땡이 잡다가 귀하디귀하 부르는게 몸값인 다리다리 노다리가 잡힐지도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여러분의 근심 걱정 우한 슬픔을 저기 저기 앞에 있는 개지렁이에 모두 달아서 분노의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이 똥막대기야 바람이 지금 앙칼지게 불고 있어요 네 시국이 이런만큼 쓸데없이 아가미 벌리면 입안에 지지가 들어가니까 필요할때만 아가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쓰고 있는 라인이 집에 둥글러 다니는 합살줄 쪼가리들을 직결로 연결해서 감은건데요 헤어잡히면 큰일납니다 네 라인 아작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이 어려운 시국에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는 찌리박의 센스 아직 날이 덜 풀려서 그런가 우리 징그러운 갯강구 친구들은 보이지가 않네요 네 어떤 분들은 지렁이가 떨어지면 갯강구 잡아가지고 대신 미끼로 쓰기도 한다던데 네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갯강구를 미끼로 쓰는 당신이 진정한 낚시계 도라이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이 아주 단조롭죠 네 제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네 현재는 가슴에다가 액션캡만 달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큰 도움 주시면 나중에 방송 중계차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미껄림이 짜증나가지고 버리는 포인트까지 걸어와가지고 던져놨는데 아 이 시대 입질이 없는데요? 아 미치겄네 네 좀만 더 해보고 입질이 계속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야 이 똥막대기야 왜 꼼짝도 안하냐? 어? 아 이 블락드라고는 연장 오늘 낚시 말아먹겠는데요? 아 미치겄네 보시는 거와 같이 오늘 지랭이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네 조금만 잘 키우면 용이 돼서 승천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근데 왜 이 좋은 걸 안 먹는 거야 이 미친댁이들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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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들 좀 전에 입질 있었는데 네 지랭이만 핥아먹고 도망갔나봐요 아 이런 똥막대기들 아 미치겄네 혹시 개새끼라도 달려있을지 모르니까 걷어보도록 할게요 야 어 뭐 묵직한데요? 어 뭐지? 간절한 희망과 염원을 담아 저기 앞에 보이는 송도 바다심터까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땡 빌어먹을 우리 미친댁이 매기매기 갈매기야 다들 어디 갔느냐 레미파솔라 하하하하하하 왜 저 미친놈 아니에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아 뭐지? 뭐가 묵직한데요? 여러분 우리 사리사리 불가사리네요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데 미친댁이 아 보십시오 우리 예쁘게 생긴 사리사리 불가사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너라도 올라와줘서 고맙다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아 어떻게 된 거야 아이씨 놔 아이씨 땡 포인트 옮겨도 똑같은데요 이 정도 열심히 해도 안 잡히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걸렸나봐요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아이씨 뭐 달려있는데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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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새끼 또 올라왔네 아이씨 뭐가 살짝살짝 입질이 있어요? 아 뭐야 어 입질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살짝 걷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으쌰 뭐가 있나? 아이씨 아이씨 개뿔 야이씨 아이씨 아이씨 걸렸어요 오늘 시방에서 낚시는 보신거와 같이 똥망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다음에는 낙산항에 가서 찌낚시를 해볼건데 예 안 잡히면 구멍치기라도 해서 잡아볼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주시기 바라구요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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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